자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푹 담고진 채로요 디지털 기술 그리고 가지고 있죠 기술적인 적합성을 즉 활용할 수 있는 적합성 힘 그들의 장비들을 완전히 근데요 비록 그렇긴 한데 그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앱을 쓸지를 또는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할지를 그들은 꼭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작동원리를요 어디 뒤에 있는 토치스크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요 만약 그들이 그러려고 한다면 이해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기계의 역학을 그리고 사용을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랑 똑같은 방식 공장 노동자들이 100년 전에 필요로 했던 그 방식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 구조 엔진 그랑 똑같은 식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요 어디 뒤에 있는 우리의 장비 뒤에 있는 말입니다 수명은요 장비의 수명은 달려 있습니다 딱 보니까 답이네 그 질 있죠 소프트웨어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그것을 역시 그것을 역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구조 하드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그 질에 달려 있다 무슨 소리야 자 이거는 권능을 줍니다 우리에게 잘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하드웨어를요 그것들을 완전한 사용으로다가 최대한 한마디로 유용하게 최대화 시키면서 우리의 힘을요 성취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하게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굵은 식으로 나오죠 잠깐만요 너무 굵은데? 음 굵기 조절 좀 할게요 음 너무 굵은데? 음 이 정도면 되나? 아 되겠네요 음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요 푹 담궈진 거예요 디지털 기술에 음 기술적인 적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다? 꼭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야 터치스크린 뒤쪽에 그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거는 아니야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요 기술적인 읽고 쓰는 능력이 있죠 그걸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면요 이해하려면은 기계를 어떻게 쓰고 그거 활용을 하려면 이걸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뭐다?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있죠 우리 장비의 뒤쪽에 있는 그것도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야 잘 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계 수명이 달려있다? 소프트웨어 어?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 어? 못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구조뿐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서 기계 수명이 왜 나오나? 약간 그 느낌입니다 흐름상 뭐냐면은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 응?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어에 푹 담궈진 그런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잘 구사하려면 응? 영어를 잘 구사하려면 뭐 어휘나 아니면 어법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말을 쭉 하다가 갑자기 뭐다? 어? 이 어휘책은요 어휘책은 어휘책은 어휘이런게 어휘이런점을 갖추고 있는게 좋아 뭐 이런거 아니면 문법책의 수명은요 응? 그 문법책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게 참 좌우하게 되지 뭐 이런소리를 하는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답 일단 4번이구요 계속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뭔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들 완전하게 어 완전한 유용성까지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최대화까지 시켜주는거죠 우리의 힘을요 그러면 어법과 어휘를 간단하게 어휘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주어랑 동사만 거의 따는 수준일겁니다 볼게요 원주민들이죠 쭉 자라왔습니다 수로동사를 이제 진행 아 저기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완료시제로 설계를 했고 뒤에 이걸 붙였네요 보니까 그쵸 immerse 하면은요 푹 담궈버린단 말이였요 immerse 하면은요 그래서 어디 빠져들게 한단 뜻이 있어요 이거는 요 표현 좀 알아 놓읍시다 보통 얘는 능동으로 쓰면 아 능동부터 해줄까 어 immerse 더하기 oneself를 많이 써요 oneself 더하기 in 이러면 스스로를 어디어디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다 푹 담궈버린다 해가지고 몰두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흡수하다 라는 동사 absorb 얘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be immersed in 어디어디 하면 어디에 완전히 몰두한다 또는 어디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and 다음에 p가 하나 더 있죠 가지고 있다 즉 성장을 쭉 해왔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 이거죠 얘는 뭐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되면 앞에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지금 비록 그렇긴 한데 접속사죠 비록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끊기거든요 그 다음 이게 어떤 앱을 쓸지 어떤 앱들을 웹사이트를 방문할지 이거 아닙니까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이것들은 전부 다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위치 위치는요 의문휴용사예요 똑같아요 의문휴용사 어떤 앱을 쓸지 어떤 웹사이트 방문할지 이겁니다 그 다음 그들은 이런걸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완전 이해하는건 아니야 다 이해하는건 아니야 이런 말이죠 뭘 작동원리 어디 뒤에 그 터치스크린 뒤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 기술적인 이 리트로시 하면은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또는 문해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적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입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죠 그냥 이프 다음에 지금 비투부정사 때려놨죠 이거 툭치고 툭 나와야돼 예정 의무 가능 운명 그렇죠 의도 다시 예 뭐라구요 예정 의 뭐라구요 의무 가 뭐라구요 가능 운 뭐라구요 의도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무 일단 툭치고 나와야돼 비투부정사 용법이 무슨 뭐 12개인 것도 아니고 사실상 3개밖에 안되는건데 확장하면 이제 5개로 이렇게 해석상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알아두셔야 될게 이거 봐봐 확장되는 원리를 보여줄게요 더 세임 더 세임부터 해야되는데 죄송 음 음 음 잠깐만 이래야지 앞으로 돌릴 수 있죠 자 더 세임 음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어 더 세임만 하기로 했는데 하 죄송합니다 더 세임 에이 에즈비 하면은 비랑 똑같은 에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다시 더 세임 에이 에즈비 하면은 비랑 똑같은 에이입니다 비랑 똑같은 에이입니다 보통 비자리에 명사가 오죠 음 근데 사실 비가 비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게 지금 절을 넣었거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에즈가 접속사나 전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접속사나 전치사가 그러면 접속사로 써서 뒤에다가 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랑 똑같은 에이라 그랬죠 비내용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공장노동자들이 한마디 어떤 노동자입니까 백년전에 공장노동자들이 필요로 했다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 엔진의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해됐죠 음 그걸 예약을 안 넣는다고 에즈가 근데 same way as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공장노동자들 백년전 공장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엔진의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방식 이건데 앞에다가 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안아주면 그런거랑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말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이겁니다 잘 들어 우리가 필요로 하지 라는 말의 덩어리를 이 말의 덩어리 있죠 그럼 아니 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이렇게 꾸며준다고요 이해되셨죠 바로 이해하는 거 그걸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그 원리 뭐 뒤에 있는 우리의 장비 뒤에 있는 그 다음 수명이 있죠 이거 뭐 자 이거 이제 비에즈웨어 해제 뭐 이 정도 챙겨놓으면 되구요 비에즈웨어 해제 에이뿐 아니라 비도 자 이게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를요 어떻게 완전히 그냥 끝까지다 어 그 다음 맥스마이짱 6번이죠 최대화 시키면서 그것들의 힘을요 뭐 할 수 있는 힘 2번 아닙니까 둘 다 그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12월 19일 얼마 안남았군요 크리스마스